남편이 연애 때부터 자기 어머니 음식 솜씨 좋다고 자랑을 했어요. 그런데 결혼하고 시댁 가서 밥 먹으면 꼭 속이 더부룩하고 느끼하고 안 좋더라고요. 시댁 가서 어머님이 음식하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된 후 이유를 알았죠. 조미료를 종류별로 구비해 두시고 음식할 때마다 이것저것 듬뿍듬뿍 넣으시더라고요. 그 후로는 시댁 음식에 손을 안 댑니다. 어머님은 늘 이것저것 싸주시는데 항상 처치 곤란이고 거절하자니 어머니 자존심 상하실 것 같고 남편도 기분 나빠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좋게 둘러댔죠. 어머님 음식 맛은 좋은데 간이 너무 세서 난 못 먹겠다. 당신 먹으려거든 어머님 반찬 받아오고 아니면 앞으로 수고스럽게 안 챙겨주셔도 된다고 거절하라고요. 뭔가 기분 나빠하는 게 보였지만 그 후로는 어머님 반찬 받아와서 남편만 먹어요. 저는 저 먹을 반찬만 아주 소량으로 해서 먹고 없애고요. 본인이 큰소리 쳤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꾸역꾸역 먹어 치우는데 한편으론 내가 너무했나 싶었지만 어머님 반찬 문제로 말 나왔을 때 남편 태도 때문에 모른 척했어요. 그러다가 차로 이동 중 남편이랑 시어머니랑 통화하게 됐는데 블루투스 연결돼서 옆에서 다 들었는데 뭐 딱히 화도 안 나고 그냥 헛웃음이 납니다. 요즘 뭐 먹고 사니 반찬 다 떨어지지 않았니? 해둘 테니 가져가라. 아니야 아직 남았어. 그리고 이제 반찬 그만 챙겨줘도 돼. 아니 왜? 건강검진 받았는데 내가 음식을 짜게 먹나 봐. 위험수치 나와서 주의하라네. 그러게 밖에 음식 안 좋은데 자꾸 사먹고 배달시키고 그러니까 그렇지. 아니야 우리는 외식도 안 하고 점심도 싸다녀서 나는 엄마 음식밖에 안 먹어. 집사람은 엄마 음식간 세다고 안 먹고 엄마 음식은 나만 먹고 있어. 그래서 딱 답 나왔잖아. 앞으로 조심해야 해. 그러니까 이제 반찬 안 챙겨줘도 돼. 시어머니는 잠시 말이 없으십니다. 알았지. 엄마도 이제 신경 안 써도 되고 좋잖아. 며느리가 밥에 소금 타는 거 아니야?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. 어쨌든 그렇게 알고 앞으로 챙겨주지 마. 남편 건강검진은 시어머니 서운할까 봐 거짓말 한 거고요. 근데 밥에 소금을 탔다니요. 어이가 없어서 웃음밖에 안 나와요. 다들 어떻게 생각하세요?